오늘 해볼 게임 같은 경우는 신게빈에 뭐 무료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해볼게요 문 열어 뛰어 넘어 그렇지 야 따라와 보병들 따라와 넘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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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넘어와 다 따라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저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후방에서 능선에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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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주워 먹어 오케이 좋았어 카르다 소 데스네 소 데스네 리얼로다가 기모지 데스네 샷파리 샤이샤이데스 뭐지 야야야 앞에 적군 어 넌 뒤졌다 일단은 이 게임 하자 있어요 분명히 이 게임 왜 다운받았는지 몰라 근데 열 받는 건 뭔지 알아요? 왜 재밌지? 야 일단은 나는 우측으로 빠질게 오 저거 아 저거 탱크 안 조지냐 애들아 일단은 몸을 조금 변경할게요 싹싹 어딨어 탱크 탱크 아까 전에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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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 일단 갑시다 뭔가 하다보면은 재밌는 요소가 있겠지 어 우측 하나 온다 아 이거 맞추기가 까다롭네 이거 옛날에 이걸로 어떻게 싸웠냐 근데 지금 에어컨 틀고 하고 있는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지냐 이거 이 착시옥가인가? 나비옥? 아니 모르는가? 중식이끼 일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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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기어다니기 바빠 존나 웃겨 지금 야야야 왜왜왜 세수해 왜 세수를 해 오오오오오 오우 야 근데 이거 귀 좌측으로 지나가면은 어 이거 소리가 장난 아닌데? 야 왜이렇게 자고 있냐 이거? 폼 죽이네 이거 너는 내 썸네일이다 나의 분대들이여 따라오고라 따라와 아 말 존나 안듣네 그냥 나 혼자 가야겠다 아니 이렇게 말을 안들으니까 군대가 돌아가겠냐 이 말이야 난 원래 저격충이니까 저격할게요 뒤졌다 형 눈을 속일 순 없어 속일 수 있어 어어어 탄소기 무슨 내가 좌측으로 쭉 돌아볼게 뒤졌다 바로 허를 찌르겠어 야 나도 아군인척해 야 나도 아군인척해 아군이야 아군 쏘면 안돼 아군이야 나도 아군 야 저꾼 기지까지 그냥 털어버려 몰라 이탈을 하든 말든 그냥 타려 야 그래서 이 게임 언제 끝나냐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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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바르게 그렇지 야 우리도 좀 어? 공군을 좀 쓰고 그래야지 전쟁의 꽃은 공군 아니냐 야 도망가 뭐 여기 기어들어갈 수도 있네 하이오 일단 총을 좀 주워먹 총이 생각보다 탄약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야 누가 봐 이끗 따윗 따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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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deck 따위 야 이거 개사기인데 돌진기 얘들아 저측 또 봐야돼 저측 아까 나처럼 오는 새끼들 있단 말이야 아군인척ㄷ나한다니까 변태새끼들 이거 바로 내가 해줄게 그 변태 바로 접니다 야 이거 하나만 더 따면 될거 같은데 아닌까? 두 개 더 점령해야되나? 두 개 남은 거 같은데 이따 가자 야 나 총알없다 새끼가 새끼가 야야야야 아 게임 뭔가 알다가도 모르겠어 뭔가 처음에는 초반에 시작될 땐 재밌거든? 근데 어떻게 갈수록 좀 노잼인거 같애 뭐지 변태같은 게임은? 야 우리팀 뭐해 빨리 그 뭐야 형 어머 하지말고 가 싸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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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다 죽여버려 뭐라는 거야 나 어 야야야 팔 앞에 팔 앞에 팔 앞에 저 야야야야 저 놀 때 아니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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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라고 개새끼야 지금 형님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자리 개맛돌인데? 일단 갑시다 일단 기관총 먹어 뭐 언젠간 쓸 일이 있겠지? 이럴때 위에 하나 올라갔다 들어가 장전하고 야 올라가는데 없나 이거? 요 1층에 다요? 1층에 다가 본데 이거 야 얘들아 거점 하나 남았다 근데 제한시간이 없는거 같은데 이 게임 그럼 당연하게도 미는쪽이 이기는거 아니야? 뭐지? 똥맛나는 게임은? 뭐야 끝난건가? 야 우리가 드디어 식민지를 해보 야 우리가 드디어 식민지를 해보 이야 자 오늘은 그래도 그래도 타령은 안해서 다행이다 예술이 없구나 예술이 없는 것 같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